럭키라이 아쉽네요 세우면 다음 기회 쏘리? 6개의 사람 세이브 이 새끼들아 진짜! 야! 3만원 더 해! 시발! 야 50 했대 했대 했대! 야 하자 하자! 어 37초 됐다 오케이 오케이! 야 올라간다 계속 올라간다 나이스 나 씨! 야 여기서 나 이제 비싼 거 하나 떠야겠다 씨! 추가 구매를 하라고? 알았어 내가 한번 참여할게 그럼 이번에 추가 구매를 한번 더 참여해보자 응 알았어 야 그럼 추가 참여를 내가 어? 번호가 두 개 되네 좋았어 자 56, 54 아이씨 아니 여러분들 때문에 썩은 거 떴잖아요 시청자가 잘못했어요 이걸 우리 탓한다고 하는데 저는 원래 이 여러분들 탓합니다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빨리 사고가세요 보니까 야 그러면 이번 판에는 한 5개 해볼까? 자 이번 판에 다섯 개만 해보고 아니야 아니야 이번엔 걸려 왜냐? 왜냐 하면 그냥 다섯 개 추가했는데 안 된다 그거는 인생에 무궁이 없는 새끼예요 아니 씨X 어떻게 아나도 안 걸려 진짜 와 나 진짜 개쓰레기 새끼네 진짜로 야 이번엔 10개 사 복구 형님 이거 이것만에 하루만에 180만 사용했다고? 야 그 형님도 진짜 이런만에 그런데 내가 수치가 호구야 진짜로 야 이번엔 7개 하자 한번 7개 10개는 좀 그렇고 오 뭐야 이 씨 빨리 들어가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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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야지 37, 35, 98, 42 4개밖에 못했어 자 원해갖고 아이씨 말 진짜 진짜 너무하네 진짜 아니 그래도 이거 88팩은 좋긴 한데 저기서 호전시 뜨면 되겠지 그렇지 이번에 98, 85, 28, 18, 11, 2 자 여섯 개를 했어 여섯 개를 했다고 지금 아니 씨X 아니 여섯 개 했잖아 여섯 개 했잖아 쌩이 새끼들아 진짜 하지만 나에겐 아직 총알이 37,000이 남았다 그러니까 총 거의 30번 할 수 있다는 거지 어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 그래 98이 이제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 그래 98이 이제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 됐었어 나 이번에 여섯 개 여섯 개씩 하자 어? 당첨 같은데? 7라인이야? 씨XX 진짜 나 감히 나를 건드러? 감히 나를 건드러? 감히 나를 건드러? 어? 이번에 딱 두 개만 넣는다 어? 내가 얼마나 어? 확률적으로 높은 사람인지 보여줄게 나 두 개 넣어가지고 내가 8라인이나 10라인 중에 하나 들어간다 아니다 여기서 전략적으로 세 개까지 내야지 세 개까지 내야지 그렇지 4 408 그러면 오히려 들어온 확률이 높단 말이야 세 개니까 오케이 하나 둘 셋 야 이번에 10개 다 넣어버려 개 같은가 설마 10개 넣었는데 안 되겠냐 야 10개 다 넣어버려 1라인 5라인 0라인 3라인 7라인 8라인 2, 4 빼고는 거의 다 6라인 빼고 다 들어왔어 지금 자 하나만요 자 2라인 들어왔어 2라인 들어왔어 자 됐고 이거는 당첨이 안 될 수가 없어 왜냐 지금 4라인 빼고는 다 들어왔거든 지금 6라인이나 2개 빼고 다 들어왔거든 지금 4, 6, 9 빼고 오면서 그러면 사실상 확률이 뭐야 70%가 내가 유리해 70% 상대는 30%야 자 여러분들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오 됐다 시발 됐다 시발 시발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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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 네? 1등 어디? 어디? 보나스 83 어? 83 5분은 85 이상 어디다 어디 1등 어디? 83 어디? 83 83? 오 보나스 매일 제가 매일 이거 나야? 네 뭔데? 이거 은카라고? 와아아아 지올마 야아 야 1등이다 짜안 야 야 오졌다 야CJ11등이다 와 이거 현금 120만원 짜리 잖아 이게 내가 이거 아까 까던 거잖아 유하 짜안 야 와 싹 맞았다 야 야 야 야 천만원 더 해 어 천만원 더 행 어차피 이번주에 광고비 들어와가지고 천만원! 어! 야! 천만원 더 해! 시발! 5등도 됐다고? 어디에? 와! TT50.. 심영선 스펙 걸렸어! 와... 일단 알겠습니다. 이거 10개 넣는 게 초대박인 것 같아. 10개 다 넣어버려야겠다. 참여한 얼마야? 50명! 야! 10개 다 넣어 빨리! 10개 다 넣어버려. 이게 이제 초대박이야. 10개 다.. 이거 한 번에 넣어야 돼. 아니, 다음 판 안 해, 다음 판 안 해. 여기다 다 넣어야 돼, 여기다 다 넣어야 돼. 사람은 항상 한 번 잘 될 때 또 잘 된다는 그 마음가짐을 해야 돼. 자, 이번에 제가 9개를 넣었습니다. 12, 28, 49, 73, 53, 32, 2, 그리고 3, 그리고 76. 자! 하나! 둘! 셋! 이게 뭐야? 이게 뭐예요? 이제 안 준다고? 응, 하지만 보상패 까면 나는 존나 잘 떠. 아니, 어차피 나는 저기서 호불신 뜨면 이제 유튜브 가기야. 자, 일단 그러면, 야, 뭐부터 가야 되냐? 이거 50, 잠깐만. 아, 농협 고도 5강부터 까라고? 알겠습니다. 이건 한 차씩 갑니다, 여러분들. 왜냐하면, 이렇게 응, 응카는 한 번에 까면 개 같은 게 떠요. 어, 뭐야? 천만원? 설마, BA랑? 우와! 우와아아아아아악! 야, 3천만원인데 이거? 야, 미친나. 야, 진짜 이거 내가 가면 아니냐, 이 정도면? 어, 잠깐만. 나 그러면, 농협, 응카 팀으로 약간 게임 좀 하고 있을까? 야, 이거 팀 맞춰도 되겠는데, 이걸로? 당분간? 당분간 이걸로 게임 해야겠다, 이거 11개로. 어? 앗! 뭐야, 이게! 하필 패스가 왜 77이야! 형! 아, 나 이 형 진짜 안 그래도 열 받은데, 씨. 아, 나 꼭 형, 진짜 싸별받게 가네, 진짜로. 안 그래도 오늘 맨 6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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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좀 떨어졌다 그래가지고. 아아아아아아악! 그 와중에 맨 6 할 바엔, ㅈㄹ 다 맹갈자, 스피너 77. 아아아아아아악! 나, 연속으로 2타를 때려버리네, 이 새끼. 진짜, 아으, 씨. 자, 여러분 왠지. 어? 뭐, 뭐야? 설마! 설마! 쉐도르프? 우와아아악! 야, 진짜 왜 끼랄지냐, 진짜로? 자, 이번에 그러면, 85. 요거를, 아, 인적시장 기준카페. 요거를 한번 까먹어보겠습니다. 바로 가시죠. 어? 자, 누구야? 천천히, 누구야? 어? 설마 네이마르? 설마! 우와아아악! 와, 존나 잘 뜬다, 와! 이어서, 어, 88. 6개. 좀 가보겠습니다. 아, 아직도 기억나네. 밥 먹었니? 어, 예, 형님. 먹었습니다. 그래. 어, 야, 요즘 저, 재밌더라. 아, 형님. 감사합니다. 오, 뭐야! 오, 호날두야? 오, 설마! 호돈! 잠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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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이제! 와! 존나! 하지만! 본 게임 시작도 하지 않았던 거 90 안 깎고 이거 안 깎고 이거 안 깎고 88도 안 깎어 오늘 개망할 뻔했는데 방송 바로 잘했어 진짜 뭐? 설마? 설마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제발!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야 미쳤다 야! 야 이거 미쳤다 이거 야 호날들아 호돌씨랑 동시에 두기 야 미쳤다 야 진짜 저거 치러갔다 우와! 뭐라구요? 이게 바로 피파왕제입니다 네? 왜 사람들 저한테 피왕이라고 부르겠습니까? 이게 바로 피파왕제입니다 짜아아아아아악 와아아아아아아아악 싸워졌다 싸워졌고요 와아 와 존나 꿀잼이네 진짜 설마 어우 유상청 형님 어? 황국이 뜬 다음에 안돼 근데 또 이게 바람에 안 떠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눌러서 그래 이게 바람에 안 떠 봐봐 어? 바람에 안 뜨다니까 누구야 어? 잠깐만 아까 안정환 형님 MBC 축구 해설위원 이영표 형님 KBS 축구 해설위원 해설위원 다음엔 항상 살짝 설마 오션!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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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미쳤다 이거 미쳤다 이거 미쳤다 1500만원 이거 존나 날던거야 이것도 호날두 호돈신이 너무 대박이어서 그렇지 이것도 대박이야 어 잠깐만 여기서 뭐야 설마 이 얘기가? 뭐 깜짝났어 TTPR에 2천만원 나 지금 50만원으로 이렇게 뽑고 있어 자 근데 본게임이 3개 시작도 안했어 아직 자 여러분들 저는 이거를 더 마지막에 까는걸 제가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이건 이제 120만원을 현재를 해야 주는 아이템인데 아까 여기서 별로 좋은게 안 떴어요 사실은 그럼 이걸 먼저 해보고 궁금증있게 이 1등짜리를 더 늦게 해보자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88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본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호돈신은까 여기서 호날두는까 든다 그럼 진짜 조회수 천만이에요 진짜 천만원 좋은거하고 500만 어후 헬로 헬로 음 아임 인직 음 서파이스 서커 이스 음 베리 나이스 오우 음 음 어 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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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씨! 와! 이겨온 마테우스! 야 이거 미쳤다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잘트냐 진짜로? 자! 야 이건 그냥 투자! 이건 내가 마테우스 다 가지고 있어 배로나 뭐 아니 왜냐하면 저 피파 우리 유동인구분한테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22억인데 제가 이거를 현질을 800 정도 더 하고 팀을 맞출 거예요 12월에 이제 시상식 전에 왜냐면 제가 이제 현질 마스터라서 자!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1등으로 준 거예요 와 그래도 진짜 존나 미쳤다 진짜 대충 이걸로 게임을 좀 해도 되겠네 오케이 자 은카팀 완성! 와우! 야 은카팀 완성했어 여러분들 후보까지 다 은카랑 10카에요 일단 이렇게 하고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60억에서 50억 모으면 팀을 맞출 거예요 이거 싹 다 팔고 마테우스랑 베로는 놔두고 마테우스랑 베로는 놔두고 마테우스랑 베로는 놔두고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 좋아 마테우스 쌉싹인데 오 야 뭐야 이거? 오 야 마테우스 아 이거 소리가 아 소리가 아 소리가 씨 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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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 됐어 야 이거는 내가 알려줄게 프리킥을 내가 유튜브에서 봤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골 봤죠? 네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응 나도 프리킥 나 보니까 되더라 네 이거를 위에 대각선 누르고 살짝 두세 번 친 다음에 뒤 살짝 누르면 40번 누르면 들어가 자 다시 한번 알렸는데 옆으로 두 번에서 세 번 누르고 대각선 키를 눌러 그러면서 40번 누르면 들어가 자 진짜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? 사실 방금 뽀룩이에요 사실 나도 들러가고 깜짝 놀랐어 어 내가 유튜브 봤다가 개뻑이거든요 예 이봐 이거 어떻게 들어갔냐 어? 사실 쌉뻑이에요 진짜로 아니 이게 광 내가 방금 어떻게 들어갔냐 이거 어? 아니 막 깔겼거든요 예 자 와 이게 들어가버리네 진짜 5 음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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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순